여러분 올해 첫번째 매미사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안경통이 없어서 주시통? 주시먹고 뚜껑을 살짝 이런식으로 땄어요. 사실은 뚜껑을 완전 개방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 첫장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저앞에 나무 잡은 때쯤에 매미가 있어. 일단 아닥하고 가서 잡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. 님들 요 놈이 바로 매미입니다. 오우 개무섭게 생겼네. 어이야 잠깐 지금 제어가 안돼. 네 지금 제 손바닥에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 이 녀석이 그 유명한 참매미인가? 예 약간 등짝 보면은 옛날 구형, 개구리, 군복같은 색깔이 좀 보이죠? 얼룩덜룩하고. 네 아마도 참매미인 것 같은데 확실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우 멋있게 생겼다. 이 녀석이 그 유명한 맴맹충, 데시벨충, 새끼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죠. 이 녀석은 땅속에서 3, 4년 동안 유충시절을 보낸 다음에 이 시기쯤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성충으로 탈피를 해가지고 한 한 달 정도 지지배배 울다가 네 알을 낳고 다시 땅속으로 썩어버린다는 그런 애들입니다.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것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데시벨충들의 노래소리에 힘들어도 많이 참는 편이긴 하더라고요. 일각에서는 과실 같은 거를 주둥이로 꽂아가지고 먹는 바람에 좀 많이 베리기도 한다지만 에 뭐 소음공예쯤이야 좀 여름답다거나 할까? 괜찮잖아요. 야 이 앞모습이 약간 그 셀 있죠? 드래곤볼의 셀. 그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. 그죠? 그리고 뭐 뚜껑 탈피하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 드래곤볼 작가의 셀이랑 좀 많이 컨셉이 비슷한 것 같네요. 일단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이십니까? 이 녀석이 나가고 싶어서 엄청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. 불쌍한 녀석. 올해의 첫 매미만큼 확실히 구경을 많이 한 다음에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많이는 뭐야? 이 녀석이 수명이 얼마 안 되는데 얼른 풀어줘야지. 일단 풀어주기 전에 한 좀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. 네 이 녀석입니다. 이 녀석이 아마 참매미로 추정되고 동영상 올릴 때는 한번 무슨 매미인지 제가 정확히 찾는 걸 볼게요. 국방색. 만약에 나무에 딱 붙어있으면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알아보기도 힘들어요. 그리고 어디 보자. 양 눈 사이쯤에 드래곤볼 셀처럼 입이 있고 한 쌍의 더듬이가 보이고 그리고 배의 마디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쯤으로 보이네요.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게 목이랑 비슷했던 매미들의 침입니다. 이 침으로 침을 앞으로 이렇게 얘가 뺄 수 있거든요. 모기처럼 그래가지고 나무에 이제 수액이 흐르는 데에다 팍 찍고 빨대로 쪽 빨아먹는 거지. 멋이 있어요. 한 쌍의 날개 같지만 이 안쪽에 보면은 작은 날개 한 쌍이 더 보이시죠? 자, 여기 총 두 쌍의 날개를 갖고 있는 친구예요. 뭔가 맴명거리고 싶어서 미쳐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야, 이 개새끼야. 이 씨바 나 며칠 못 사는데 잡고 지랄이 개새끼 야, 이 개새끼 좀 풀어줘, 이 씨앗대 개새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녀석 나중에 어 진짜 사체가 된 매미를 발견하게 되면은 발성기관이나 이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일단 녀석을 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 가라, 매미야. 손 놓자마자 날라갈 거겠지만 안 날라가네? 역시 자연에 있는 게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잘 가라, 데시벨 중. 야, 고맙지 않냐? 이렇게 풀어주고 근데 얘가 기력을 다 했는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는데도 잘 날라가지 않네요. 여튼 잘 가라 안녕 안녕 다음 주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